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 주요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는지 볼 거고요. 그에 따라 우리는 이제 그걸 따라서 살지 말지 이 전략까지 세워봅니다. 먼저 정리된 6개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제약 바이오 쪽으로의 수급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LG 넥스원, 한화 시스템 등 우주항공 방산 쪽으로의 수급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해서 매수하고요. 그 물량도 꽤 많은 상황인데요. 산업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이 더해지고 일부 종목만 지금 선택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우주항공 방산 전체 산업이 올해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판단 속에 외국인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기관은 한화 시스템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물량이 오늘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워낙 요즘 반도체, AI, 제약 바이오, 주도주로 수급이 쏠리는 상황에서 모처럼 만에 매수세가 잡히고 있어서 잠시 후에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레고캠 바이오. 종일 이야기를 해도 해도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강세를 보입니다. 알테우잔의 바통을 제대로 받은 건지, 오늘만 이렇게 뜨는 건지 아니면 연속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바이오 주도주로 등극할 것인지 역시 잠시 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전기도 눈에 띄죠. 전력 설비 관련해서 어제 그제도 저희가 짚어드린 바 있었는데요. 지금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도 그렇고 변압기, 앞으로 공급 부족 우려감이 있다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재룡전기도 AI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력 쪽 산업도 성장할 것이다. 수급 붙으면서 오늘 짱 강세 보입니다. GI 이노베이션도 제약 바이오 중에서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앞서서 최연당 매니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GI 102, 연내 기술 수출 가능성도 높은 상황에서 오늘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탄력 높은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가 흐름은 어떤지도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단연 눈에 띄는 건 제약 바이오주들의 상승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겠죠. 레고캠 바이오가 20% 급등하고 있고요. GI 이노베이션이 10% 강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9%, 그 밖의 재룡전기, 한화 시스템도 각각 7에서 8% 오름건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을 받고요. 이제 세세하게 전략을 좀 세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모셨는데요. 오늘은 인베이스 장군의 인성의 꼬문,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부터 체크를 할 텐데 두 종목 압축했고요.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네이버입니다. 제약 바이오에 대한 힌트를 먼저 얻어볼 텐데 레고캠 바이오 장중 52주 신고가, 코스닥 거래대금 1위 자리를 오전부터 지금까지 굳건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인성의 꼬문님은 어떤 의견이실지 그 의견부터 먼저 열어볼게요. 일단 흑자 전환의 원년이다라는 실적을 좀 짚어주셨는데 4월 초에 미국에서 암학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5개의 파이프라인, 초기이긴 하지만 공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던데 참 매력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가까지 계속 같이 갈까요? 가야 되겠죠. 가야 되는데 참 저도 희한한 게 이 회사가 이 흑자를 내본 적이 없어요. 흑자를 내본 적이 없는데 올해는 아마 흑자가 날 것 같아서 흑자 전환의 원년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흑자가 계속적으로 커져요. 그러니까 작년에 적자가 제일 컸어요. 작년에 753억 영업이 적자. 그전에는 500억 정도 적자. 평균 한 200억 적자 했는데 주가는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계속 올라오지 않고 코로나 이후에 최고가를 찍었다가 꾸준히 빠졌다가 작년 10월부터 아마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한 걸로 보이는데 아마 이런 기대감이 반영돼서 계속 올라오지 않냐. 그러니까 실적하고 무관하게 주가는 거의 신고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최고 가격이 7만 4,900원 코로나 직후였거든요. 거의 지금 7만 1,800원 되면 거의 정고점에 도달한 상태인데 이거 지속되겠느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지금 말씀하셨듯이 AACR이라는 미국 암학회가 4월에 샌디아고에서 열립니다. 열리는데 여기에 5개의 파이프라인 중에 한 2개가 좀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항암제 관련, 이중항제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기존에는 이게 비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임상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 만약에 터진다면 최근에 이런 관련 신약 관련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 지금 아주 확산하면서 주가를 많이 지금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곁다리 껴가지고 올라가는데 현재 상태로 계속 올라가느냐인데 문제는 오늘 거래가 좀 많이 올랐어요. 평균 거래량이 10배가 올랐고 주가도 급등을 했어요. 올라가는 주식이 어디서 정점을 찢느냐 보통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조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조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 팁을 좀 먼저 들었고요. 이성웅 차장님은 그럼 어떤 의견이실지 역시 한줄평 보겠습니다. 차별화된 경쟁력 기대감이라고 주셨는데 ADC 이야기를 주시는 걸지 일단 추측은 됩니다. 워낙 글로벌 ADC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레고캔바이오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지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학회에서의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이 레고캔바이오는 그 전부터 확실하게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회에 대한 부분이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다만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적자에 대한 부분은 어떤 재무상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오버슈팅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신약 개발,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신약 개발에 중점적으로 사업 부분을 버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매출액만 본다고 했을 때 레고캔바이오의 기술 이전에 대한 매출액은 대부분 해외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 소모품이나 이런 쪽에서의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레고캔바이오도 아직까지는 기회를 계속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당연히 그전에도 그렇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거의 기대감이거든요. 레고캔바이오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하는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기대감이지 어떤 실정으로 바탕으로 펀드멘탈을 분석을 할 수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이오 업종이 약간 수남의 관점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주가에 대한 상승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올랐을 때 매도한다는 것보다도 저는 한번 추가 매수는 당연히 보류해야겠지만 내일까지 한번 좀 내일 장 시작까지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좀 차이시련이 과감하게 나올 때는 물론 이제 들어가신 가격에 따라 틀리겠지만 차이시련도 과감히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레고캔바이오 첫 번째 종목으로 문을 좀 열어봤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그럼 매수 어떨지 언어로 지금 설명은 다 됐거든요. 깔끔하게 팻말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들어주시죠. 지금 자리 진입은 조금 어렵다. X로 일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두 번째로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네이버도 봐야겠죠. 수급이 많이 붙고 있는 건 아닌데 워낙 또 제약바이오 반도체 주도주로 집중이 됐다 보니까 소량이지만 이걸 의미를 둬도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인성희 고모님의 한줄평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듯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언제가 때예요 네이버 도대체. 저도 걱정이에요. 네이버가 실적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요. 다 좋은데. 일도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근데 이쪽은 지금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거래량 봐서도 아닌 것 같고. 오늘 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는데 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오는 건지. 현재로서는 조금 좀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되겠다. 지금 외국인 기관들은 매도예요. 지금 한 달 동안 외국인 200만 주. 기관도 한 200만 주 가까이. 매도거든요. 근데 매도가 매수로 바뀐다는 징조는 상당히 좋은데 실제로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는 약간 좀 의문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 자회사 관련해서 AI 크라우드 관련해서 이제 파트너십 관계도 맺었다고 해서 중동지출 교두부로 마련하겠다는 얘기는 좋은 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다 연결돼서 실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실적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매출 뭐 세상 실수로 10조도 넘을 것 같다고 얘기는 하는데 현재로서는 좀 쉽지는 않겠다. 하지만 현재 최저가가 작년 10월에 17만 8천 원. 지금 18만 19만 원 정도거든요. 거의 바닥은 지금 와가는 상태예요. 그런데 빠르게 오르지는 않는데 어차피 이 종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 측면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하지만 기업 자체는 의심의 그런 눈초리로 볼 만한 내용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참 궁금증이 더 깊어지는 네이버였고요. 이성훈 차장님은 네이버 투자 의견 어떨까요? 과도한 실적 우려 주가 선반영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참 역대급 실적인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요즘 대륙의 습격이라고 해서 중국 쪽에서 쇼핑 플랫폼이 너무 성장을 하니까 네이버 쇼핑이 타격을 입었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이게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입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알리익스프레스나 여러 해외 쪽에서의 기업들이 지금 네이버 플랫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어떤 경쟁 강도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좀 물론 이런 커머스 쪽에서의 산업과 그리고 광고 쪽에서의 어떤 산업이 지금 약간은 비숙이긴 건 맞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과도하게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가 그전에 웹툰에 대한 상장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시장에서 그전 긍정적인 시각이었다가 지금은 약간 반반의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데 너무 시장에서 우려하는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국민 주식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좀 우려감에 대한 이슈 부분이 시장에서 많이 모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런데 하지만 이 광고 쪽이나 이런 또 네이버의 전에 사업적인 구조조정, 재무적인 구조조정의 노력이 지금 빛을 발휘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떨어지는 부분은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매수 관점 괜찮겠다. 정리하겠습니다. 팻말로 지금 자리 투자 어떤지 알려주시죠. 네. 두 분 의견 엇갈렸습니다.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에서 또 좀 사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두 개로 압축을 했는데 한화 시스템과 재룡전기입니다. 둘 다 좀 재료를 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화 시스템부터 한번 볼 텐데 방산, 우주항공, 지금 해외 수주 증가 기대감, 결국 실적 기대감이잖아요. 이게 오늘 좀 부각되는데요. 이 종목은 또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고무님의 한줄평부터 보겠습니다. 떠오르는 KUAM이라고 주셨어요. 꽉 막힌 도로 위를 달릴 차세대, 신개념 교통수단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이 대장으로 등극할까요? 아니요. 대장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KUAM 사업이 옛날부터 있다가 최근에 또 얘기가 또 나오는데 국토부에서 아마 올해 8월에 실제 주송사를 태워가지고 아마 시연한다는 2차 단계로 지금 진입하려고 해요. 그래서 규모가 한 448억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기에는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한화 시스템이라는 기존에 저개도 위성, 그다음에 KF-X 사업, KF-21이지 한국형 비행기인데 거기 양사 초도 물류 20대가 나오면서 아마 이쪽이 연결돼서 실적으로 반영된 거기 때문에 KUAM 도심항공 시스템이 돌아와서 실제로 연결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어차피 그쪽은 나중에 떠오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 충분히 이 회사가 그거에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고 지금은 방산업체로서의 테마예요. 그래서 시스템보다도 빠른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더 탄력성 있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시스템의 대주주도 에어로스페이스 60%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어울려서 움직이는데 지금 방산주들이 여러 가지 해외 문제, 기존의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최근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문제,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마 이런 방산업체의 주가를 끌어올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실적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기대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도 60만 주, 기관도 20만 주 사는데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외국인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대를 좀 거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작년 실적이 무려 거의 300%, 영업이 929억, 297%가 올라갔거든요. 올해도 실적이 올라가요. 그렇다면 작년 10월 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상승하는 데에서 아직은 더 올라갈 여지는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올라갈 여지 있다. 한화 시스템. 이어서 차장님의 한줄평도 열어보겠습니다. 위성사업 본격화 기대된다라고 주셨고요. 한 증권가에서도 레이다, 위성산업의 선두주자가 바로 이 기업이다라고 꼽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군, 방산 쪽에서 첨단 장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방산 쪽에서의 수준화, 이런 부분도 본업의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술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우주 쪽, 그리고 금융 솔루션까지도 진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그래서 한화 시스템이 물론 방산의 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로 됐을 때 우주 산업까지도 간다고 한다면 물론 주가가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테마적인 그런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떤 실적의 베이스로 이런 플러스 알파에 대한 구조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한화 시스템, 거래량이 오랜만에 터지고 양복이 나왔을 때 저는 매수 관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흑자 전환했던 부분은 실적주로서 다시 한 번 한화 시스템을 재평가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실적주로서의 매력이 있다. 자, 그럼 팻말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자리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두 분 다 우회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기업도 재룡정기인데 모처럼만의 저희가 수급주로서의 점검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력 공급, 덩달아 커지는 이 산업 상황에서 투자 매력은 어떨까요? 고무님의 한줄평부터 열어봅니다. 반도체가 변압기까지? 라고 주셨는데 재룡정기 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상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강화할 줄은 몰랐는데 진짜 반도체 수요가 늘고 AIA급에서 전력 수요가 많아진다는데 이게 그냥 많아진다고만 생각했지 변압기까지 건들 거라고는 글쎄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변압기가 아주 관련해서 상당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기존에 북미 시장, 미국 시장의 서버 증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AI 환경, 전력을 많이 소비한다. 이런 것 때문에 변압기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데 장비도 상당히 노후화됐다고 해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도 전력을 소비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회사가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이 회사는 이미 그걸 예지를 하고 미국에다 투자를 좀 많이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게 현실로 지금 와서 터지기 시작한 건데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인재가 아니라 좀 늦었지만 가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같은 게 기관이 매수를 하는데 거꾸로 외국인은 차익매물, 어제 오늘 차익매물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은 계속 매수 쪽이라면 현재 쭉 지나가다가 급등을 하기 때문에 거래는 많이 늘어났지만 좀 더 지켜보고 싶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성우 차장님의 한 줄평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재룡전기, 선별수주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마진 수주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어떤 변학기라도 마진이 많이 남는 쪽에서의 재룡전기가 제품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수요처에 대한 부분도 선별적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재룡전기가 글로벌적인 전력에 대한 전력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주를 받고 있는 기대감이 크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는 한국전력이라는 든든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내수,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투트랙으로 가는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도 작년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분기로 봤을 때도 지금 30% 이상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팻말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재룡전기였는데요. 두 분 다 오해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으로 힌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